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3년 3월 학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A와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라지 A, 라지 B X는 K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라지 C, 라지 D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는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곱이 85고요.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일 때 A 더하기 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의 교점들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점들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A랑 B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두 개다 Y좌표는 지금 K인 상황이니까 자, Y좌표를 둘 다 K라 두고요. 우리 X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A는 얘가 K가 되는 거죠. 로그 쪽이니까. 그럼 이게 지워지니까 얘가 지금 0이 되려면 X는 그냥 1이 되겠다. 그래서 A좌표 쉽게 구했고요. 자, B좌표 구하게 되면 이번에 얘가 K인 거죠. 그러면 X-K는 로그 AK죠. 그럼 K를 넘겨서 AK 그래서 얘가 로그에 로그에 AK에 더하기 K가 되겠다라 그래서 마찬가지 B의 좌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와 D도 구해볼까요? 우리가 C좌표와 D좌표를 구할게요. 둘 다 이번에는 X좌표가 K인 상황이고요. C좌표는 마찬가지 로그 위의 점이네.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E로그 AK 더하기 K가 되겠고요. 자, D좌표는 지수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 A의 0제곱이니까 딱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A, B 길이와 C, D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 B 길이 구할게요. A, B 길이는 자, A, B 길이는 지금 이 길이죠? 이 길이는 당연히 B의 X좌표에서 이것의 X좌표를 뺀 거니까 로그 AK 더하기 K에서 1을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길이? C, D 길이 자, C, D 길이도 그림으로 보면은 이것의 Y좌표에서 이것의 Y좌표 빼니까 얘의 Y좌표, 이 Y좌표를 빼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2로그 AK 더하기 K에서 1을 빼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합시다. 그러면 로그에 AK 더하기 K 마이너스 이라고요. 곱하기 여기는 2로그 AK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곱이 얼마다? 85가 된다라는 일단은 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식 하나 더 찾을게요. 두 번째는 삼각형 C, D 넓이입니다. 볼게요. 일단은 그림으로 가면 C, D 넓이가 지금 요건데요. 음, 일단은 방금 봤더니 밑변이 C, D가 되고요. 높이는 요렇게 되겠네요. 높이는 지금 여기 K에서 A의 X좌표를 뺄 거니까 아, 여기가 K 빼기 1이겠다. 그러면 일단은 C, D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넓이 식 세어 볼게요. 그럼 넓이 식은 S, 2분의 1의 C, D 길이 요거 한번 더 써주시고요. 2로그 AK 더하기 K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K 빼기를 곱해요. 그게 얼마다? 우리는 35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2분의 1은 좀 여기다가 곱해줘서 여기가 70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식 두 개가 딱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식 자체가 모양이 조금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보면은 로그의 K, K 마이너스 로그랑 이런 다항식이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이걸 잘 보면은 뭔가 모양이 같은 것들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게 좀 보여야 됩니다. 일명 치환을 통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니까 지금 요걸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로그, AK를 선생님이 그냥 알파 그리고 K 빼기를 전부 다 해서 베타라고 해보면 이 식이 요렇게 간단하게 고쳐져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여기가 2알파 그리고 더하기 베타가 85 자, 여기는 뭐라 써요? 똑같죠? 2알파 더하기 베타에 똑같은 거겠죠? 여기가 얘가 그냥 베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70이다. 자, 어때요?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를 당연히 나누고 싶죠? 나누게 되면 요게 지워지겠고요. 그러면 베타분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다. 그럼 얘는 70분에 85니까 5를 확분하면 5, 1은 5 5, 4, 20 5, 1은 5 5, 7에 35가 되겠다. 그러면 크로스 17 베타는 14알파 더하기 14베타니까 자, 요걸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3베타가 14알파다. 따라서 일단은 베타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3분에 14알파라 그래서 요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밑에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2알파 더하기 3분의 14알파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3분의 14알파가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6이니까 20 곱하기 3분의 14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요. 요걸 좀 계산해보게 되면 요게 지워지면서 여기가 0 지워지면서 여기가 7만 남겠죠? 7 남겠고요. 요거랑 요거 약분 돼서 2가 돼요. 그러면 결국엔 좌변은 지금 1인 상황에 여기가 3분의 2의 전체 제곱의 알파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 요렇게 넘어가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아,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하지만 요 알파와 베타들은 전체적으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파는 2분의 3이라고 구해주고요. 그럼 베타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착착의 7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알파와 베타 그럼 실제로 알파가 누구였어요? 아까 왼쪽으로 가면 요 값이었죠? 요 값이 알파였다. 그래서 요거 자리에 2분의 3 베타는 얼마다?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풀어보면은 K는 얼마다?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K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8을 집어넣게 되면 8은 A의 2분의 3제곱이 되겠고요. 양변의 3분의 2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A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고요. K는 얼마다? 8이 되니까 만족하는 A 더하기 K는 얼마? 12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